안녕하세요. 코딩예학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기술은 시시각각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우리 코딩예학에서는 기술을 보다 자유롭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코딩을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코딩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 너무 추상적인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사례가 바로 웹입니다. 함께 웹사이트를 만들어가면서 코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야학의 목표입니다. 또 코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기술인 웹을 만드는 방법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즉 코딩과 웹이라는 정말 중요한 정보기술을 한 번에 잡게 되는 수업이 우리 수업입니다. 수영을 열심히 하면 등산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등산을 열심히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등산을 한다고 수영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수영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체력이 좋아지고 몸을 제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서 코딩에 익숙해진다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다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신도 모르게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우리 코딩야학이 진행되는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코딩야학의 홈페이지를 좀 자주 방문해주세요. 코드-night.ga라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야학의 운영은 온라인 강의를 선정해드릴 거고요. 한 달간의 진도를 권고해드릴 겁니다. 그럼 진도에 따라서 각자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막히는 부분은 개발자들이 온라인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진도가 다 끝난 다음에 완주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수료식과 해커톤을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일정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7월 8일에 수료식 그리고 해커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습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을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이 공부할 컨텐츠는 여기 있는 수업바로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생활코딩의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무료고 여러분이 로그인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컨텐츠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의 난이도는 고등학생 이상에 권장되지만 제 생각에 중학생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지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은 보호자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도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까지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좀 혼자서 공부하는 외로움 또 다른 사람은 어떤지에 대한 궁금함 이러한 것들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코딩야학에서 야학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야학 바로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Y축은 우리 수업의 순서 또 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X축은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날짜를 참고하셔서 저걸 꼭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걸 참고하셔서 클릭해서 들어가보면 생활코딩의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것만 보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커버 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쭉 수업을 봐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수강을 했다면 자기가 이제 수강을 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좀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여기 있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이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참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만의 칸이 생기고 여러분의 칸은 항상 가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봤다면 여기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에서 잘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되는 또는 힘을 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봤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것을 봤다라는 것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를 보시면 휴식과 수련, 수련과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건 이제 여러분들이 휴시라는 얘기예요. 또는 밀린 공부가 있으면 저때 좀 공부를 하시라고 해서 약간의 여유를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휴식과 수련 부분은 주말이에요. 또는 매우매우 어려운 것을 끝낸 직후에도 휴식 시간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도 있고 마음이 힘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현업에 있는 개발자들이 조력자로 여러분의 도움을 드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행사 일정 바로보기 보이시죠? 저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걸 클릭하면 컬린더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력자, 도움을 줄 조력자들이 어떤 스케줄을 현재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6월 1일에 이고잉 온라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온라인 조력을 해드릴 예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릭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링크가 있거나 설명이 들어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그것을 참조하셔서 저 시간에 저 링크로 들어오면 조력자가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하시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일정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력자분들이 다 현업에 있는 바쁜 사람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가 필요한 시간을 또 자기가 시간이 날 때 여기 있는 스케줄을 틈틈이 확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궁금한 부분은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시면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문의를 드리면 빨리 답변은 못 드릴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러분은 온라인 강의를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시해드린 진도표에 자신의 진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도표시에 체크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0일 후에 완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해커턴 또 수료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추첨을 통해서 들을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